뭐구요? 노는데 끼워주지도 않는데요? 아 맞아요 나도 그 얘기 들었어요. 아니 엄마들이 더 문제지. 애들한테 저 집은 전세네 월세네 알려준다는 거 아니에요?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도 한마디 거둔다. 그러게요 완전 계급사회가 따로 없네요. 말은 덤덤하게 했지만 순간 씁쓸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밀려든다. 우리 아이도 학교에서 꼭 씌워? 우리 아이들한테 기재도 잘 안 돼. 이제 좀 더 쌓은데 그래. 깨지고 괜찮을 거야. 친구들과 함께 하는 바람이 왔는데 친구들과 함께 하는 바람이 왔어요.